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빌리 춤을 출때 어떤 기분이 들지? 어떻게 설명해요? 잘 모르겠어요 말로 설명? 할 수 없는 이 느낌 잠시 모든 걸 다 잊고 내려놓으면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어쩌고 내 귓가에 음악이 들려오고 음악 따라가다 보면 나는 또 사라져 그 순간 난 내 귓도 불타오르는 날 터져나올 듯 한계 안에 또 다른 틀 터제처럼 높이 날아오른 듯 짜릿한 그 느낌 불꽃이듯이 전기가 흘러 자유를 얻죠 더 좋아서 더 좋아서 더 좋아서 말할 수 없는 것 그 순간 그 순간 거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